자 카드 보상을 얻습니다. 킹려가 내게 클 기싸 회생 소 뿔 모양 커리 다이거 어퍼컵 킬각이었구나 킬 퇴 아 제거 좀 보면서 아까 난기? 킬각 근데 육강룡 못 잡 는 덱이네 뭐 딜카드 하나 찝어가면 되지 않을까 ? 웃음 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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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킬각 매끄러운 돌 몸박 떴다 안 뜰 줄 알았는데 안 뜰 줄 알았는데 뜨니까 내가 좀 당황스러워 아니 이거 피곤하면 자 이제 진화 진화 기사회생 종이개구리 엘리트 안 갈래 갈까? 안 가 가 가 가 고고고 야 이거 안 가 숨어 졸버렸냐 핸드가 이렇게 잘 잡혔는데 아이스크림 폼타 걸렀는데 아 미친 잠시만 잘 해시계 올리고 오세요 봄맬 타격 좀 이룬 문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루큐브도 한 번 상향 먹은 적 있지 않나 제거 제거 보면 되겠다 루큐브도 한 번 상향에 obama 루큐브도 한 번 상향에 도착 루큐브도 한 번 상향에 도착 미니제물 폼타 폼타 어! 아 이런 젠장 야 여기서 피우상 나올 것 같았으면은 그냥 똑똑똑똑똑 아이고 다 죽는다 아이고 다 죽는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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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염 장벽 보면 잠이 잘 오신 흠 불태하는 조야 아 흠 거의 다했다 거의 다했는데 아직 조금 더 more and more 오 소형 조약아 조약아 갓박집까지 어디 폼타나 없나 폼타면 진짜 끝인데 다 했는데 그래서 조약설대하면 무한인가 무한이 아니구나 이도류 현류 지옥검 이 도류가 킬 갖고올 땐 좋을텐데 부채 아 이게 폼타가 없네 고급상자 필요 없지 불타는 도약으로 채웁니다 기사회생 없는 애들이나 쓰는 거잖아 그거 무감각각 무감각각 불피다 근데 이거 상태 이상 안 넣는 애들은 뭘로 잡지 흘려보내기랑 불주약이 코스트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코스트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불주약이 태울 거 없으면 돌아가질 않는데 어 어 참호 난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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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관불조를 하면 되는데 난관불조를 하면 되는데 불조가 하나 더 있거나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네요 슬래 남겨둘걸 포트하라 포션벨트 아 뭐 다주네 그냥 아니 아까 구급상자에 있었으면 아 구성먹을걸 이런 미친 근데 진짜 아클 계삭이네 지금이면 발이 줘도 안먹죠 안 먹고 후회하기 특수 아 파리를 왜 먹어요 에반드 아니 없는게나 주어 이렇게 잡을건데 심장전화 때문에 재물 별 벗고 엘리트 나패로 갈까 엘리트 세 마리 잡을 수 있다 검별도 보수물 해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검 렉인 겁렉인 제물 나온거 너무 좋다 헐 추판 흠 살까 아 근데 안사도 충분한데 그래도 살까 아 아 아 아 하하 아 방금 순환으로 이마 포스 작았잖아요 그럼 아 나 우주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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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처구니가 없네 왜 이렇게 세냐 뭐야 이거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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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만 잘 챙겨가면 말리지도 않을것 같은데 아 제발 아 감사합니다 끔찍한 숙 진짜 천탑 최강이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발굴 제물 괜히 내 지렁만 더 깎임 아 엑스 한기 없고 엑스 한기 없고 엑스 한기 먹고 엑스 한기 없고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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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제가 플렉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병 속에 폭풍? 넓고 있나? 진화? 어폭? 어폭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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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내 턴킬을 못하는 거야. 근데 방어도 쌓는 속도가 진짜 차원이 다르네. 해식의 주판 아이언 클레드만큼 잘 쓸 수 있을까? 근데 이번판 진짜 미친 게 아니, 내가 놓친 콤보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놓쳐도 또 새로운 계획이 있어. 여기서 구상 들어갔으면 그냥 난관 무관, 난관 보상 보상 돌리면 되는데. 하이랜더, 완넘 영웅 6, 심장 허접색. 하이랜더, 갈색. 감사합니다.